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한 땅으로 향했죠.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의 가뭄과 전쟁 그리고 후손이 없는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가나한에서의 삶을 이어나갔죠.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한 땅의 사람은 싫습니다. 나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가나한 땅으로 데리고 와달라는 부탁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서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살아가길 바랐던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와 그 가족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실은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엘리에셀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제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 곧바로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엘리에셀은 여인에게 말했죠. 저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대답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기르다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와, 엘리에셀이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친척 중에서 결혼하는 일이 많았죠. 이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몇 번의 수고를 더해서 나그네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였죠. 리브가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가족들도 엘리에셀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환대했어요. 이런 마음과 행동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해서 믿음의 조상인 가문에 함께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가족과 친척을 넘어 낯선 사람들을 돕고 아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낯선 사람들을 외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도우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리브가처럼 나그네를 이웃을 돕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네요.